KCF 지회장님 바람이 세게 불면 몸이 휘청거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정상용 로프를 안전파로 준비해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버님 안녕하세요. 요거 한번 일로 가주시겠어요? 너무나도 가고 싶어요. 저희 저 맨날 봐왔던 지역 주민 고객님들 옛날 똑같은 리모컨 조작 낼 수 있는 저희 엄마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. 정말요. 또 돌아가고 싶습니다. 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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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